안녕하세요. WCT의 이현입니다. 엘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택근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국어 자체를 좀 쉽게 풀면 돼요.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한다. work at home. 이렇게 하면 재택근무 하다가 돼요. you can work at home. you can work at home.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풀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취침하다. 영어로 뭘까요? go to bed. 잘했어요. 맞아요. sleep이나 go to bed 같은 거 하면 되고 그러면 자취하다 한번 맞춰보세요. stay alone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stay alone도 괜찮은데 그건 혼자 머무는 거니까 자취는 산다는 표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live alone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żeby 감사합니다. لو